자 안녕하십니까 한국 취노호텔입니다 자 오늘이 남진농협 폰마늘 마지막 경매입니다 6월 8일 마지막 경매죠 3,150원 나오네요 자 2,380원 여러분들 뭐 겉마늘이나 생마늘 담아 오실때 흙을 좀 많이 털고 오시면 됩니다 아 2,580원 아 2,580원 3,580원 와 3,580원 나오네요 확실히 남진농협 파장이 괜찮은거 같습니다 아 2,580원 아 3,580원 아 3,580원 아 3,580원 아 3,580원 아 3,580원 아 2,580원 작은 꼬나마라죠. 작은 거. 1,750원 나옵니다. 1킬로에. 1,750원 나옵니다. 모두 시도해. 1,750원 나옵니다. 1,750원 나옵니다. 자, 어떻게든 경매사님이 다 받아주려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1,750원 나옵니다. 1,750원 나옵니다. 1,750원 나옵니다. 1,750원 나옵니다. 1,750원 나옵니다. 인간미 넘치죠. 1,750원 나옵니다. 마늘은 되게 크고 좋습니다. 보니까. 2,750원 나옵니다. 2,750원 나옵니다. 2,750원 나옵니다. 2,750원 나옵니다. 자, 장갑판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이거는 동네 형님 마늘입니다. 마늘, 좋네요. 아, 화질이 되게 안 나오네. 아, 화질이 되게 안 나오네. 아, 화질이 되게 안 나오네. 자, 장갑판 한번 보러 갈게요. 아, 화질이 되게 안 나오네. 아, 화질이 되게 안 나오네. 아, 화질이 되게 안 나오네. 자, 남자 노계배는 오이도 경매를 하구요. 고추도 분매를 합니다. 아, 오후 3시에 하고, 마늘은 11시에 합니다. 아, 화질이 되게 안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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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마늘은 더 쉬었네 괜찮은데 아 이게 참 한번 가볼게요 와 2900원 나오네요 네 형이 고생 많으시지요 아 촬영한다고 경매하는거 오늘 마지막 경매 아닙니까 8.7 평당 8.5 평당 안나와요 자 2500원 어 3000원 나오네요 자 이제 동네이니까 얼마나 나올까요 아 아 와... 작은건데 2100원 나오네요 뭐 쌀겠네요 5. 경기당 0.3. 경기당 5. 경기당 3. 경기당 3. 경기당 3. 경기당 4. 경기당 5. 경기당 6. 경기당 5. 경기당 6. 경기당 나오네요. 헐 헐! 헐! 헐 헐!! 2,540원 나오네요. 상종.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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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종. 형님. 여기서 마는 데야? 여기에서 마는 데야. 알갓다 아이가 그럼 옷을 송기가 옷을 송기어야지 물도 뭔들지 안되겠더라구 물 그거 그래야 막기가 되나 안되지 지금 비용께는 물이 없다 지금 모셔야되 맞지 형 풀락 싹 뿌려놨어요 두름에 안그래 나도 밑에 뿌려놨고 물로 대충 뿌려놨는데 몇풀만 했다 안답니다 애틱이 찜풍이 이게 3천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공판장 경매 마무리 됩니다 오늘 남재동의 공판장 마지막 경매 괜찮네요